11월 정상회담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봐야 알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정상 레벨의 대화를 포함해서 열린 일본과의 대화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갖고 있지만 특히 정상 차원에서의 해동이 가능하려고 하면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성과가 담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